짱구의 호텔에 체크인 아, 인사인 체크해달래요 아, 오케이 짱구의 호텔 짱구의 호텔 짱구의 호텔에 체크인 파리인이 길리 드라마 안을 벗어나서 와하나 배를 타고 바니 빠당바이 항보로 들어간 후에 짱구까지 택시를 타고 가서 짱구의 호텔에 체크인합니다 질리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1시간 이제 곧 배타고 떠날거에요 질리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How long does it take to come here? How long does it take to come here? I think About 10분? 7분? 이번 여행은 유독 호텔 이동이 많은 여행이야 그래서 좀 번거롭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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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리를 떠나는 날 아, 빗보장이라서 빗보장이라서 엉덩이 아파 바이바이 바이바이 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네 네 네 네 네 우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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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에서 한국에서 사무소 나는 한국에서 도전 우리 일찍 와서 우리가 거의 다섯 번째 팀이야 해외 해외 할머니 테시 vez, ties 배 엄청 빨라 생각보다 엄청 빨리 왔어 딱 2시간 걸렸어 1시도 안됐어 양국까지 생각보다 빨리 갈 수 있겠다 엄청 여기저기서 택시 호객 행위 하는데 뚫고 지나와서 그래 픽업 포인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빠당바의 근처로 출발 지역을 잡으면 그랩도 되게 비싸게 나와요 조금 이 지역을 벗어난 곳으로 출발 포인트를 잡으면 가격이 절반 이상 떨어지고 베스트 드라이버에 운전하면서 유튜브도 보고 지도도 검색해주고 맛집도 찾아주고 오토바이 대여서 알아가지고 오토바이 대여서 알아가지고 와우 와치 보라파운드 은바타리 아오케오케 오케오케 오케 멀어 오케오케 완전 끝빵이네 길이 떠나와서 4시 반 4시 반에 이제 드디어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아일린 뒤에서 보니까 베트남 사람 같아요 목자 때문에 너무 배고파 짱구에서 첫 식사는 마시짱구 닭고기랑 생선이랑 밥 먹고 나서는 진짜 오리지널 오랑발리인 묘만형님을 보러 갈겁니다 예전에 발리에 혼자 지낼때 여기 짱구에서 서핑하고 나면 자기샵에서 쉬고 앉아있을게 얘기해주고 되게 잘 챙겨주던 형님입니다 이제 벌써 6년전이고 4년전에 아이린이랑 한번 인사 한번 했었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못오다가 드디어 또 오게 됐습니다 짱구 근데 옛날에 비해서 확실히 사람 너무 많아졌어 오토바이도 너무 많아져가지고 오토바이도 너무 많아져가지고 리모델링에서 되게 커졌어 주차비는 여전히 200원인거 같네 옛날엔 300원이었던거 같기도 하고 르만 아저씨가 많이 놀라겠네 르만 아저씨가 많이 놀라겠네 엄청 간조라서 서퍼들이 없는 편이네 확실히 사람이 더 많아졌다 바투블롱이 큰 돌이란 뜻인데 바투블롱이 큰 돌이란 뜻인데 저거 저기에 큰 돌이 있어서 큰 돌이라고 여기 비치이름인데 그래서 바투블롱 서퍼들 짱 저기가 메인 라인업 저기가 파도 엄청 좋은데 바투블롱 한 번 서핑하면 엄청 오래 타서 이 사람도 초본데 계속 타고 있잖아요 천천히 그치 올드만 바로 앞 계단 그 옆에 이렇게 사원이 있고 그 옆에 짜르륵 서핑샵이 있는데 그 중 하나에 에바 서프라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에파 서프라고 있는데 거기가 누만 형님이 운영하는 서핑샵입니다 게스트하우스도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쪽 안쪽에서 완전 짱 짱구 부동산 보자 같아요 기억나요 여기 왔던거 다시 좀 크게 지었네 다 가게들이 다 조금씩 커졌어 옛날엔 가게들 되게 조그맨는데 우밀조밀하게 다 붙어있었잖아 넓고 커졌어 다시 다 리모델링했나봐 아 이니샵 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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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요만 형님 부자 되어서 이제 직원들 쓰고 샤워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ㅎㅎㅎㅎ 우리나라 지면 약간 악포종 땅구자야 아 저기 선셋 서핑 대박이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멋있다 선셋 서핑 하고 있는 거 광경만으로도 너무 멋있고 기분 좋네 금빛 바다의 서퍼들 선셋은 바로 가도 질리지 않아요 자세히 방에 하이도 하나요? 오늘 일어나지 마세요. 오늘 일어나지 마세요. 하루 일어나지 마세요. 하루 일어나지 마세요. 발리와 길이 5만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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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tahun 4 tahun 코로나 Sudamun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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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a saya Eva Nama saya D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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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pul Halo Nanti How are you? Halo How are you? You stay in Bali how long? 4 days 4 days 4 days 4 days 4 days After that Go home? Ya 1 minggu 1 minggu 1 minggu 1 minggu Mau tinggal di Bali Rumah besar Kak Nyoman punya 1 anak Ya ini aja 1 Eva juga punya 1 anak Ya Baru married Baru tahun lalu 1 year 1 year ago Mau kopi? Oh Terimakasih ya Kopi apa teh? Ya Tidak bisa minum kopi Oh Tid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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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long are you already married? Oh 2 tahun dan 7 bulan Toh 19 Tidak Tidak Pada Pada Tidak Selama Corona Corona Wow Tidak Ninya Tidak Ini Halo Tidak Tidak Wow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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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제 마사지 가요? 돈뽑고요 돈뽑고 마사지 가요? 영환 형님 만나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었고 금요일에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지금 7시인데 이제 마사지 받으러 가려고요 발리는 마사지지 짱구 데우스에 왔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모자 사고 싶은데 마음에 드는 게 없네 안녕하세요. 우리의 이름은? 목tar. 목tar? 그렇. 한국인의 이름이 되요. 안녕하십니까. 내가 그지않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